너 29cm 선물하기 알아? 워워워 어플에서만 가능한 거? 까따워 뻔하게 말고 새롭게 가옵시다 너 돈을 진짜 많이 받았구나 아니야 잘해 너 29cm 선물하기 알아? 워워워 어플에서만 가능한 거? 까따 유사인부터 왜 세상에서 달리 제일 빠른 줄 알아요?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너 29cm 선물하기 아니? 워워워 어플에서만 가능한 거? 워워워 난 좀 무섭다 워워워 워워워 영미야 요! 29cm 선물하기 알아? 그걸 왜 네가 물어봐? 감독님이 바꿔서 알아라 해가지고 아아 뻔한 건 싫다 컷 컷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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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29cm 선물하기 아니? 어 나이도 뻔하게 말고 새롭게 선물하세요 29cm 선물하기 안쓰고 10cm 선물하기